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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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할 곳 도착할 곳 도착할 곳 도착할 곳 여기 짜증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가 어렵기도 어렵고 짜증도 많이 나는 곳이지만 아주 적절하게 걸렸다 아니 세상에 이제는 시스템 2에 마지막으로 유캠, 지스톤, 메트로보리스 도착할 곳 모든 모델시티가 이렇게 걸리기도 한건가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한 solution 우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더 맞는건 그래 어쩔 수 없는걸라고 치자구요 석상 날아가는 것보단 훨씬 낫지 자 더 한번 좀 맞을 수도 있지 뭐 도망쳐 도망쳐 자 너 거꾸로 테이크다웃 자 또 발로 쫓아꺼 어디서 미쳐가지고 빠세야 그 어떤 게이판이라도 남아가기만 하면 되지 뭐 자 이제 이걸 해킹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보죠 자 집착이라는 그림 집착이라는 집착이라는 하늘이 맑다 아니 집착이라는 말발굽소리 무슨소리야? 집착이라는 이름의 수유 거참 죽기 딱 좋은 날씨 자 동일하게 해킹해가지고 약물치료를 통한 치료법 자 동일하게 해킹해가지고 자고서 일단 여기 위쪽에서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자고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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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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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웃 가장 짜증나는 녀석 또 가장 짜증나는 녀석 처리했어요 자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웃 총대지마란 말이야 자 그렇지 1타 쌍피 자 마지막 꼬추샷 자 아카바사일렘에서는 트리플 꼬추샷까지 나왔는데 한동안 안 나왔다가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살인 이건 이건 살인보다 더 나쁜 것이죠 네 살인보다 더 무섭습니다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자 아니 여기 말고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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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여기 아저씨 여기 그래 여기 아 여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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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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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앗 써 아휴... 아휴... 세상에... 세상에... 아휴 세상에... 왔던 게 다시 갈뻔 했잖아 아휴... 아휴... 네 투명... 아 이거 말,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저 이제 톱 꼭게이, 거의 꼭대기까지 다 올라왔네요 자 또 이것도 동일하게 해킹을 해주면 되겠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건 없다 자 올라가죠 자 여기가 이 게임에서 가장 후반부 난관인 곳이죠 말이 여섯명 무장이지 어우 장난아니에요 자 일단 미리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이쪽으로 가보자 저기 힐끄다운 하고 다시 들어가 자 과연 내가 이 낚시를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감상해보시죠 하하하하하하 어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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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어 박사님 안녕 주고 스트레인지 박사님 안녕 자 이제 세 마리 남았어 그래 난 고작 한 명이지 하지만 너희들은 날 잘 볼 수 없을 거야 자 빨리 와 널 기다리고 있어요 자 내려 오시라구요 어 참 이 사람들 이 분들 참 정신 못차리시네 자 아 세상에 나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지 여기 정말 장난 아닌 곳인데 아유 진작 자 됐어 아 자 라스트 좀 걸려줘도 무난하지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자 그리고 자 이것 좀 올려놓자 방탄장갑으로 한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놓죠 혹시 모르니까 자 자 자 드디어 휴고 스트레인지와 또 만나볼 차례냐 오랜만이야 너 좀만 기다려 내가 옆으로 줄게 단도직입적으로 적 우유부단함이 아니지 으로 말하라 그렇지 팔로차사커 어디서 갔자는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베트맨이 다짜고짜 입을 맞추는 걸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박치기였어 자 자 자 자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스캔 스캔 아니 또 라지아이골이잖아요 아 이 사건에 흑막에 라자이블이 있었군요 그래 넌 속은 거야 왜냐면 넌 개머리였으니까 라자의 구른 탈모인을 절대 후계자로 삼지 않지 저 베지터 머리임에도 풍성한 머리숱을 보란 보려구나 대전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 시간은 좋은 하루에 일어납니다 좋은 하루? 사람들 죽을 수있지 세상을 못 잃어버리지 않는다. 왜 그리야? 봐봐, 제 작업을 할 수 있겠지. 당신이 죽을 수 있겠지, 하지만 이것은 바로 시작이다. 와, 나. 우리는 이 세상을 닦을 수 있겠지. 절대. 당신은 잘못된다. 당신은 항상 싸웠던 것이다. 그리고 당신을 지켜봐. 하하하하. 헤헤 I doubt it 컴퓨터 액티베이트 프로토콜 일레븐 자 프로토콜 일레븐 파스코드 웨인 뭐지? 설마 자폭인가? 자폭인가요? 짜! 억게빵! 자 이제 이 남자는 제껍니다 맘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하하 이거 뭐 병신도 아니고 레이샤 헬굴은 휴고 스트레인즈의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곳은 제 계획이었습니다 짜증나요 지금 어딨어? 이렇게 있다가도 나중에 또 불사신처럼 살아 돌아올 수도 있겠죠 구속작에 자 조커가 배트맨을 부르네요 하하하 배트맨! 아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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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우우 자 pikiewcs 조커가 탈리야를 임질로 잡고 있죠 내가 한번 구해주러 가야겠어요 우웅 완 desen 로맨틱 ladies mat ич ک 어이 보컬 네 맞아요 라자 알고 딸이죠 자 조코에게서 치주제를 얻어내서 조코가 불멸의 존재가 되기 전에 막아야되요 덤으로 마이러브를 구해야되는 것도 네 목표 정환하자 자 일단 저 위치로 가면 되겠는데 그래 오마이러브 탈리아 우리 예쁘니 구해야지 배트맨이 그래 캐드몬한테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어 와 야 저격수 숫자봐라 걸렸다 와 말 알잖아 여러분 자 한 명씩 천천히 처리를 해야겠어요 이게 다크나이트 라이즈 기점으로 하면 난 솔직히 캐드몬이 훨씬 예쁘지만 이 게임 기점으로 봤을 때는 탈리아가 더 나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선 그거잖아요 무려 앤 헤서웨이가 그래 캐드몬이라서 솔직히 탈리아보다 캐드몬이 더 예뻤어 영화에서도 캐드몬이랑 맺어진 뉘앙스가 나구요 어 어디 내꺼 없나님 배집살 1개 5237번째 패트라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쪽으로 쭉 돌아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저격수도 한번 처리를 해야겠네 어디 올라가니 쩝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자 일단 떨어져서 한 마리씩도 처리를 해보자 샤나 와 와 세상에 와 한방에 미친거 아니냐 와 와 세상에 어떻게 한방에 쏙 날아가니스가 어머 어쩜 아 말도 안 돼 한 대만 더 맞았으면 죽었다 정말 죽었겠네 그대로 먼지가 되었겠어 자 이쪽으로 와 자 이쪽으로 와 너 난간 테이크다운 안무를 해줘야겠어 와 와 진짜 직감하겠어요 막판이라고 막판이라고 너무 까다롭게 구는거 아니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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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블라블라 한다 너무 블라블라 한다 자 거의 다 잡았어요 아 연막탄이 지금 없구나 하지만 다 방법이 있지 자 아주 오랫동안 써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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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그렇지 됐다 자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자 과연 탈리아가 자 과연 탈리아가 도전을 빼돌려 도전을 빼돌려 하지만 너 너 이미 도전을 빼돌려 도전을 빼돌려 탈리아 탈리아 하지마 피스킹 이럴수가 조커가 치료제를 갖고있지 않았단 말이냐 도전을 빼돌려 왜 도전을 빼돌려 도전을 빼돌려 도전을 빼돌려 자 탈리아가 미리 빼돌렸었군요 그 사람을 찾았으면, 저는 다시 돌아왔어. 이제 끝났어. 제이, 너는 완벽해! 연락! 연락! 그럼, 세상에서 가장 큰 지적을 지켜봐야 해? 아, 알겠어? Just stick it right in front of him, right under his long, pointy nose. And wait. Joker 1.